지난 웅플릭스 김일성 한껏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했습니다. 등장인물도 봤고요. 그리고 6.25전쟁, 9.3포격전까지 봤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양안관계 중국 대 대만 대만 대 중국 그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이 뭘까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갑자기 중국이랑 대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남았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여름방학 특강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여름방학 특강 기간에 강남 러셀이 있었던 남학생이 물어봐서 굳이 제 가방에서 아이패드 갖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 Q&A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고요? 이렇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이미지 갖다 쓰면 되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렸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다 봤던 이미지예요. 보시면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다 그린 따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반전시키면서 이 색깔로 해야 이게 빨간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노란색이 나오는구나 를 제가 경험으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색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해본 건데 이걸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이미지는 제가 전부 다 반전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기도 했고 왜 굳이 저 선생님은 굳이 힘들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진짜 별로 없는데 제 시간 쪼개가면서 그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리지? 그래서 작년 친구들은 제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글을 올렸었던 게 지금은 삭제가 돼서 모르겠지만 작년에 봤던 친구들이랑 그 전에 봤던 친구들은 알아요. 근데 올해 이 퀘스트를 처음 알거나 웅플릭스라는 거를 처음 이제 보신 분들은 아 원래 저렇게 그림을 그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그 사정을 작년 2022년으로 돌아가볼게요. 때는 조금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 2022년 웅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브랜드라고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런칭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낯간지럽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제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학생이 선생님 웅플릭스 좋은 것 같아요. 뭐 웅성웅성 웅플릭스 등등 아이디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웅플릭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을 했죠. 어떻게요? 2월달에 이렇게 올림픽 잘 안 보일까 봐 반전시켜 볼까요? 올림픽 캐스트를 찍었어요. 해서 총 5편 찍었죠. 서울올림픽 그래서 서울은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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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1편 2편은 이제 2월달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웅플릭스가 한참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제 입을 그렇게 계속 미안합니다만 조금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4화를 찍는데 한 번 찍었다가 이거를 올리지 못하고 다시 찍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이 실제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작권에 걸리셨나 봐요. 뭐 어떻게 뭐 소송 걸리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작권에 소송이 걸릴만한 우려가 된다라는 회사 측에 이제 배려가 있었던 거지. 걱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걸린 게 아니고 그러면 왠지 걸릴 것 같은데요. 해서 보이십니까? 이 사진, 이 전부 다 동영상이잖아. 제 폴더에 있어요. 2022학년도 캐스트 3월 9일 올림픽. 올림픽 캐스트 PPT가 두 개죠. 원래 처음에 만든 거는 영상을 다 넣어놨는데 영상을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영상을 제가 다 짜른 겁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제 유튜브 계정 동영상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 유튜브한테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서 이걸 다 영상을 넣어놨거든요. 따로 편집해서. 근데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다시 찍은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다시 찍으면 되지.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한다? 요거. 월드컵 캐스트를 찍었습니다. 월드컵. 짝짝 짝짝 짝. 대한민국.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찍은 거였거든. 근데 요 네 번째 월드컵 캐스트를 찍을 때 반전시켜 볼게요. 요거. 앞으로는 캐스트는 점점점 뒤였는 요 제목이 요겁니다. 원래 되게 신났어요. 저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확 늙었다. 그래서 엄청 신났다고요. 속상해 속상해 보이죠? 원래는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다 했다고요. 제 폴더 그대로 가볼까요? 월드컵. 여기도 이제 월드컵인데 월드컵 다시 라고 쓰여있죠? PPT가. 원래 찍었던 거 말고 다시 한 겁니다. 다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이 되게 많아요. 영상이 되게 많고 이때부터는 그림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저작권에 걸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제가 이미지를 찍으면은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건지 출처를 다 밝혀. 그거 어떻게 밝혀내. 근데 내가 못하잖아. 내가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잖아요. 제가 회사가 아니잖아. 혼잔데. 이거 안 되겠다. 출처를 내가 혼자 어떻게 밝힙니까? 그 원 출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사정은 그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9월 달에. 이게 여러분 이제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제가 여름방학 특강 기간에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오라고요. 통일을 위한 노력 5편을 내가 찍을 건데 그 5편이 9편 보기 전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9편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보고 들어가. 그러면 통일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건 1, 2편을 이렇게 같은 날 찍었거든요. 옷만 갈아입고 같은 날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찍었어. 1편, 2편 다 찍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이거 네모칸은 제가 PPT로 그냥 네모칸 쳐놓은 거예요. 쳐놓은 건데 실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또 우려가 되는 거지. 유난히 제가 우려가 좀 되는 저를 많이 아껴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걸린 건 아닙니다. 우려가 돼서 다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고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벌써 지금 세 번째잖아. 이게 횟수로만 세 번째지 준비하는 것까지는 좀 더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공지상에 글을 올렸었어요. 이 당시에 안녕하세요. 메가스타드 김종홍입니다. 또 이런 글을 써야만한 입장이라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했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좋아서 시작했고요. 좋아하라 해줘서 뿌듯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이 캐스트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 조금 더 줄이면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 캐스트 어제 인스타에 올렸다가 제가 지웠는데 3시 반 넘어서 ppt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시 좀 안 돼서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잠 조금만 줄이면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이미지 해놓고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그래서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고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죠. 뭐라고요? 9평전에 올라갈 거야. 이거 보면 다 맞힐 수 있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쓰던 도중에 졸리면 캐스트 준비하고 졸리면 캐스트 준비하고 해서 지난 일요일 날 두 편의 캐스트를 촬영했습니다. 근데 업로드가 안 된 겁니다. 해서 월요일, 화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확답과 영상을 뒤늦게 받은 거죠. 뒤늦게. 안 됩니다. 검토해 주세요.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해서 폐기하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공지글을 쓴 거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 속에서 혼자 교재 연구하고 있죠. 혼자 수업 준비하고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잖아요. 오타도 많고요. 미안합니다. 자, 분명 아이들에게 도움된다는 확신을 갖고 준비한 캐스트입니다. 특히나 통해 캐스트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험어하고 속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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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합니다. 그래서 유유유 이랬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정말 미안한데 이런 마음을 이제 공지사항에 이렇게 썼어요. 이 공지사항은 이제 뭐 물론 조회수가 많고 적고가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뭐 만 명 넘게 훨씬 많이 봤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죠.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시다. 합시다. 힘냅시다. 스터디 미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힘냅시다. 라고 해서 방법을 찾은 게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 보니 제가 제가 인생 살아온 게 학교에서만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물어보기도 하고 막 다 전화도 해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여기저기 전에서 물어본 결과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창작하는 걸로 되면 그게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제 우려가 많죠. 아무튼 그래서 그렸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하는 정성이 이제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이 정성이 잘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당연하게 어 왜 퀄리티가 이래요? 어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준비한 이 정성이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수능 끝나고 꼭 그림 그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무도 안 와요. 선생님! 표지 디자인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미술 전공이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조교가 급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수능 역사 담당한 조교가 필요합니다.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친구들 알죠? 제가 공고도 내고 면접 본다고 밥도 사주고 막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내서 면접도 많이 봤어요. 근데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짜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갑시다. 우린 그래서 지난번에 구산포격전이라고 해서 1차 대만해역 위기를 봤다고요. 휴... 뻥! 이런 거 봤잖아. 그쵸? 그런데 불과 3년 뒤에 1958년 그러면서 이제 미치남대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자 근데 1958년 이번 화에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갑시다. 여기 어디 이게? 잘 안 보일까 봐. 반전시켜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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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아요? 우리 세계지리 친구들 어딥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왜 우리가 갑자기 이라크를 볼 거냐면 지도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세계지리 대한민국 있죠. 자 근데 여기 쭉 가면은 이 같은 현상이야. 이라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있네. 위치를 잘 보세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라크, 이란, 사우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이라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빵빵 터졌을까. 어? 이라크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 터졌거든요. 이게 중국사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봐봐. 자 그렇다면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오스만 트리크입니다. 지금 이제 트리키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트리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이 들어왔죠? 1차 대전. 끝판왕 영국.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이 이제 이라크를 점령했어요. 1차 대전 중에.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32년 독립하면서 이라크의 하심 왕국. 하심 왕조가 등장한 겁니다. 하심 왕국이 생기면서 파이샤 1세. 이렇게 생겼어요. 파이샤 1세가. 잘 그렸죠. 파이샤 1세가 이제 즉일한 건데 이 파이샤 1세의 왕국이 이제 수립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거의 꼭두각시 정권인 거야. 사실상 영국 제국주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불황이죠. 왜요? 유럽이 전쟁터였잖아요.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건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그래서 유럽이 불황인데 영국의 속국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럽 불황 속에서 이라크도 불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2차 대전 끝난 이후에는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엄청난 자원이 됐거든. 주변 국가들은 석유 팔아가지고 굉장히 불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라크만 뒤처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됐고 이런 불황 속에서 결국에는 왕국에 대한 즉 하심 왕국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물협입니다. 어? 이해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야. 대충이라도 한번 위치해 보시고 이집트로 갑시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이라크 말고 이집트에서 1952년 나세르 세계사 친구들 아는 이름 나왔다. 그치? 나세르.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왕정을 몰락시키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다? 1956년 스웨즈 운하를 구규화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집트에 보면은 스웨즈 운하가 있어요. 영국에 갖고 있었거든. 운영권을 영국이 갖고 있었는데 구규화시켰어.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럴 무렵에 저기 위에 레바논 좀 전에 봤죠? 레바논 그 베이루트 항구에서 얼마 전에 이제 큰 폭발이 한번 있었죠. 폭발 어쨌든 레바논인데 그 당시 레바논이 기독교랑 친서방 정치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이슬람과 친아랍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이 서아시아 지역은요 세계사 시간에 얘기하지만 다민족, 다종교 지역이야.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세력들끼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낀 교회는 어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라크에다가 군사 지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라크에 아브드 압둘 카림 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이 육군 장교가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간다? 요르단으로 갑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가다가 갑자기 군대를 돌려서 어디로 간다? 이라크에 바그다드로 진격합니다. 뭐야? 후베타입니다. 자, 이게 이라크 혁명이고요. 이 사람이 아브드 압둘 카림 카심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심이 쿠덕타를 일으켰어요. 이 쿠덕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내전이 벌어졌고요. 빵빵빵 총수고 이렇게 하다가 막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 카심이 권력을 잡습니다. 볼게. 그래서 이라크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이 이라크 공화국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하심 왕조가 무너진 거지. 중요한 건 하심 왕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영국의 꼭두각시 왕조였다며. 그렇잖아. 친서방 정권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라크 공화국 이 카심 공화국 카심이 세웠던 이 공화국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의 성격을 갖는 이런 공화국이 수립이 되니 당연히 서방 정권들과는 굉장히 갈등을 벌이기 됐겠죠. 미국, 영국이 여기 이라크에서 일어난 이 공산화되는 사회주의화되는 이라크에 대해서 중등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있던 그 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 마오쩌둥이 아하! 이것은 기회라 해. 지금 당장 우리가 빠르게 점령하면 된다 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미국이 일단 저기 중동에 가있으니까. 중동에 관심이 가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를 노렸다? 진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죠? 진먼. 왜? 여기가 바로 코앞이잖아. 교도보잖아, 교도보. 타이완이랑 거리보다는 중국이랑 훨씬 가까우니까. 여길 교도보 삼아서 가면 되겠다. 진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자꾸 마오쩌둥이 여기 진먼에 자꾸 집착하냐면 지금 1958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국공야전이 막 끝났던 언제? 1949년 10월. 금문도라고 합니다. 진먼이 금문도예요. 금문도 상륙을 시도합니다. 이걸 군인 터우 전투라고 해요. 이랬는데. 아니 상륙작전에는 실패했거든. 이때 실패해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거 바로 코앞이잖아. 중국에서 바로 코앞인데 그 상륙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이 있었던 것 같죠. 아니 상륙이 뭐 아무나 하는 건가? 무슨 대한민국 해병대도 아니고 참. 상륙부대잖아요. 저희는 상륙부대. 아니 상륙부대랑 관련돼서 군대 얘기가 좀 궁금하다면 여기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안 눌려. 자 싸이월드 백업 기념 3편, 4편, 5편이 제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편을 찍어놓기겠어요. 예전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탁 이렇게 경례 각도. 해병대입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돼. 아무튼 해병대도 아닌데 상륙하다가 제대로 못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제가요. 그래서 진먼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상륙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뭐한다? 포격전을 해야겠다. 포로 저기를 싹 다 초토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1958년 8월 23일 38개 포병 진지 459문의 포문이 개방됐다는 얘기인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제가 포병 출신이에요. 저 병과가 18테크 1이야. 전포병이거든. 제가 K55 자주포를 탔어요. 155mm짜리. 우리 부대가. 그러니까 우리 767 부대가 한 중대에 6문이 있습니다. 이게 문이라고 해요. 탱크같이 생긴 자주포를 문이라고 해. 6문이 있는 게 3개 대대가 모이면 총 18분 아닙니까? 1개 대대가 18대를 갖고 있어요. 포를. 거기에 이제 FDC부터 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급성까지 하면 굉장히 길거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ATT 훈련 갈 때 되게 큰 규모인데. 무려 459개에 달하는 이 화포가 한꺼번에 쏜 거야. 포를. 기가 막힌 겁니다. 포병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그 18개는 아니고 이제 연합. 대대 연합 훈련 같은 데 가서 ATT 가면은 일제사격 같은 거 하거든. 팡 쏘면은 한꺼번에 포가 팡 날라갑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포반장이었으니까 보이거든요. 자랑할 거 있는데 우리 부대 최초로 병 출신으로 3포 기준포 포반장이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포병 손 들어보세요. 크으 대단하죠. 아무튼 이 포병을 개방하고 엄청난 폭격이 가해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폭격이 시작이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우우우우 꽁 쏘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난 화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투기 씨 2시간 만에 4만 발을 쏴요. 상상이 드니 4만 발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진다는 소리야. 하늘을 보면 새해카만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만7천 발을 쐈습니다. 5만7천 발.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타임 안에 중화민국에 440여 명이 사상자가 났고요. 그리고 문동. 그 진반서는 있는 금문동 방어설용부의 부사령관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전사합니다. 타이완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중화민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 반격하라! 라고 해서 이제 중화민국, 타이완이 반격을 합니다. 이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오는데 이걸 볼 때마다 자꾸 이 그림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연평도, 이제 북한이 연평도에 도발을 했었죠. 그때 우리 해병대 후배님들께서 전역을 미루며 가면서 전투하고 그랬잖아.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화민국이 다시 한번 반격을 합니다. 근데 중화민국은 금문도에서만 폭격을 해가지고 반격한 게 아니었어. 어디? 타이완 본섬에서도 상륙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타이완섬에서 진본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거리가 머니까. 타이완섬에서 진본섬까지 가는 실제 상륙 부대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믿게 어렵겠지만 다 하나하나 그린 겁니다. 복붙이 안 돼요, 그 어플은. 그래서 다 그린 건데 힘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상륙 준비할 정도로 정말 타이완도 비상사태였어. 생각해봐. 1954년부터 있었던 1차 폭격. 58년 2차 폭격이잖아. 이거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이완도 이제 급하죠.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미국이 들었죠. 그 당시 아이저나우 대통령 또 잉. 아 뭐? 아 지금 중농도 바쁜데 지금 뭐야? 아 이렇게 된 거야. 이라크도 지금 신경쓰느라고 너무 바쁜데 중국이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금문도 공격은, 즉 진본성 공격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때 마오쩍도 뭐라고 그럴게? 안 들린다 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다시 공격해. 또 공격해요. 다음날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그랬더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장제선 대기합니다. 아이저나우가 금분도 포기해. 야 누가 봐도 중국당에 가깝잖아. 야 누가 봐도 중국당에 가깝고 그 작은 섬 그거 뭐 찾아온다고 뭐 실이득이 되겠어?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차 폭격전에서 봤겠지만 미국과 중화민국, 미합중국과 중화민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있었잖아. 거기에는 금문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포기해. 야 그거 지키겠다고 거기까지 병력 보내서 병력 손실 보내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설득하니 설득을 하거든. 장제선을 납득했겠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해.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이래서 미국과 타이반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계속된 갈등이 벌이는 과정이었어요. 서로 입장 차가 다른 거죠. 여기는 점령을 해야겠고 뺏길 수 없고 그 작은 섬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병력 손실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이라크가 바쁘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이 꺼냅시다 핵무기.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영화 중에 저거 오펜하이머 영화 있다면서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핵무기를 꺼내자고 하는 거야. 근데 아이전화가 어떤 사람이었어? 핵무기는 안 됩니다. 핵무기는 안 돼요. 핵무기는 안 되니 아 어떡하지?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련의 후르쇼프가 등장합니다. 그 얼마 전에 오늘인가 어젠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었던 그 그 박은호 수장 아닙니다. 이 사람 후르쇼프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후르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에서. 야 중국 잘 들어. 빨간색 중국. 중앙인민 공화국. 야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을 촉발하지 마. 너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 미국 건들지 마. 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진짜 핵 카드를 꺼내면 소련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소련도 핵전쟁, 미국도 핵전쟁, 이건 세계 멸망이야. 핵전쟁을 촉발하지 말라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강압하... 그러니까 뭐라고 해?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압박합니다. 압박해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후르쇼프, 즉 소련과 중국이 2년 분쟁이 벌어졌거든. 1956년에 이 후르쇼프가 지금 58년이야. 2년 전에 후르쇼프가 그 전에 이제 살린 격하운동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 평화 공존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안을 해요. 이론 공부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소련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소련은 우리 사회주의는 저희는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적이 지낼 수 있어. 공존할 수 있는 이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오쩌둥이 막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어! 어! 너 뭐야? 너 소련 뭐야? 너 완전 빨간색인지 그랬더니 너 프로듀싱한 빨간색이네? 변절자네?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공산당. 완전히 이제 빨간색에 취해 있던 마오쩌둥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소련을 공격하거든. 뭐라고 해? 소련이 뭐라는 거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런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학원을 이제 압박한 거죠. 너 자꾸 그러면 너 핵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핵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자? 7함대. 나올 때가 됐죠. 나옵시다. 7함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7함대. 제가 미국의 7함대를 딱 보면서 보세요. 크으! 진짜 어마어마하죠? 크으! 바다 막 크으! 이렇게 오잖아. 그치? 이 항공모함, 이 항공전단 한번 딱 뜨면 진짜 기가 막히죠? 미 7함대는 얘들아 믿기 어렵지만 해군입니다. 이 해군 전력 함대 하나가 태평양을 싹 다 막고 있는데 해군 함대 하나가 웬만한 국가의 모든 병력 통틀어서 싸우면 거의 이길 수 있다고요. 뭐 그 정도로 대단한 건데 국뽕이라고 하는 건 심어주려고 해서 심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겠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서 미 항공모함, 미 7함대가 이제 타이안 해업으로 기동합니다. 기동해요. 그러면, 아 봐봐. 보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그냥 진짜 가슴이 웅장이지 않습니까? 함재기가 몇 대예요 지금. 뒤에 따라 놓은 함선이 몇 대야. 어마어마하지? 7함대가 움직이니까 마오초등이 어, 이건 아니라 해. 큰일 났다 해. 겁을 먹었죠? 제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미국한테는 감히 이렇게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을 때 미국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랬다? 직접 전투 참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화민국, 타이안한테 사이드와인더 리얼 추적 미사일 제공합니다. 이 사이드와인더가 그 당시에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실제 전쟁에서 써먹거나 이렇게 뭔가 검증하기 전이었나? 검증 직후인가 뭐 그렇대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던 그 당시 최신식 미사일, 요거를 제공했고요. 곡사포, 155mm 결인포, 저는 자주포. 나이키, 허큘리즈,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이 당시에 마오초등이 그 예전에 포격전만 할 때보다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공중전환을 하거든요. 전투기를 보내요. 근데 타이완 전투기는 몇 개 안 되잖아. 이제 중화민국, 중화인민국하고 공산당에 마오초등을 막 전투기 보냈는데 엄청나게 격추됩니다. 지대공 뭐야? 땅에서 공. 공, 어디야? 공중으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격추시켰어. 한 몇십 대가 격추가 됐는데 타이완 항공기는 두 대밖에 격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오초등이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아, 장난 아니라 해. 아, 장난 아니라 해. 깜짝 놀란 거야. 누가? 여기서, 마오초등이. 그래서 10월달. 근문도에 대한 포기골. 7일간 일단 중지할게. 일단 중지. 기간을 정해놓는 것도 좀 웃기죠. 아, 일단 7일 동안 잠깐 쉬자.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놓고 나서 7일 지나고 나서 13일 날. 아, 알았어. 2주 동안 또 한 번 쉬어봐. 2주로 또 쉬어요. 그리고 나서는 포격이 드문드문 있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실제 이 이후에 이제 공격이 있긴 있는데 그 공격은 보통 이제 통보로 미리 해줘요. 아, 잘 들어. 우리 이제 미사일 쏘고가 조심해. 포 쏜다. 어, 쏜다. 휴, 뻥. 이렇게 쏘는 거야. 그렇게 간헐적인 폭격이 있어서 2차 대면 해연 위기는 58년부터 요 때, 58년 한 8월부터 10월 때까지가 전부 다인데 그때가 이제 몇만 마리 포탄이 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폭격은 언제 끝났다? 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타이완이 아닌 중국입니다. 마오초등이 중국. 그래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하면서 물론 이 당시 마오초등이 죽었어요. 수교하면서 폭격전은 종료가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먼 폭격전 다른말로 2차 대만 해연 위기라고 합니다. 그 실제 2차 대만 해연 위기 당시에 찍혔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조금 밤에 찍은 사진이라서 요렇게 보면 요렇게 나오더라고. 사진이 실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사진을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포를 하도 많이 쏴가지고 몇십만발을 쏴가지고 진먼 섬의 높이가 2cm 아닙니다. 2m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m가 깎인 거야. 섬 전체가 2m가 깎여서 포를 하도 많이 쏴가지고 게다가 포를 하도 많이 쏴니까 탄피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포탄, 탄피 이런 거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포탄이 남아있는 뭐 불발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 진먼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진먼 섬 폭격 이후에 타이완 입장에서는 진먼 섬을 방어해야 되니까 지하 갱도도 파고요. 완전 지하 도시를 만들고요. 막 거기 안에 엄청난 이제 병력들을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 외로운 섬에서 뭘 하겠니? 그래서 독한 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금문도에 가면 금문 고량주가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고량주, 높은 도수의 술, 금문도 칼 등이 유명하답니다. 찾아보세요. 금문도 칼. 딱 나와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의 흔적이구나. 지금은 그 예전에 이제 피신하고 전쟁 준비하고 있었던 지하 갱도 이런 데가 관광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2차 대만 해업 위기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런데 불안하죠?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자 3차 대만 해업 위기가 1995년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봐. 1979년에 이제 미중 수교가 일어나면서 끝났대. 아니 그러면은 거의 15년, 16년 동안은 그럼 뭐 했어? 그럼 중국이 왜 대만 해업 위기를 바로 일으키지 않았지? 중국이 뭐 했을까? 궁금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러낸 보았는가? 대, 뻘짓. 어이, 어이, 대학진 운동이라고. 두둥, 요겁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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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겠죠. 대학진 운동이 전개가 될 건데 이 대학진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다? 마오쩌둥입니다. 보러 갈까요? 이분이에요. 마오쩌둥. 자, 마오쩌둥 같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마오쩌둥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농촌에 시찰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 이제 우리 대학진 운동을 시작했던 게 1958년. 그 포격전이 있었던 그땐데. 우리 중국이 몇 년 내로 영국의 철강 생산량 따라잡을게. 그리고 우리가 미국 따라잡을게. 어디 따라잡을게. 이러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입니다. 왜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 인구 갖다가 철강과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해서 쌀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아, 정말 대단하다 해. 이렇게 이렇게 농사 짓으면 정말 생산량이 늘 거라 해. 근데 여기서 참새가 온 거야. 별을 쪼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한마디 하죠. 어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거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 아, 해로운 새, 해로운 새. 그리고 어떻게 됐다? 참새가 멸종합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사시는 분들 이거 배우잖아.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제4회 운동, 4가지를 제거하자. 제거해야 돼. 해로운 거 4가지를 제거하지.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뭡니까? 들쥐, 파리, 모기, 그리고 희한하게 참새가 끼어 있어요, 여기에. 왜 참새가 제4회 운동에 들어가 있다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오쩌둥이 말 한마디로 모두가 참새를 잡는데 열이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참새를 잡아야 돼. 물론 나중에 참새 잡는 게 부작용이 되게 심하겠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걸 슬슬쩍 바꿉니다. 바퀴벌레로 바꾸기려내. 하지만 참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참새 잡아봐. 잡을 수 있니? 되게 빨라요, 참새. 되게 빨라. 또 말하잖아. 찝찝찝찝. 한 마리씩 안 다니잖아. 울어도 다니잖아. 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 어떻게 잡을래? 보통 이렇게 잡죠. 에잇. 그 당시 포스터야, 진짜로. 참새 잡자고. 이렇게 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 총으로 쏘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지. 중국이 중국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중국이 중국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참새가 이렇게 떼로 다니잖아. 근데 그들이 지칠 때까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막 냄비 같은 거 두드리고 이러면서 막 참새가 찝찝찝찝. 어, 벼다 찝찝찝찝찝찝찝찝. 오면 갑자기 중국에 나가라. 이러면서 응둥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참새가 어라, 깜짝이야. 짝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 딴 데 가겠죠. 참새를 쫓아다닙니다. 우와! 그러면 참새가 앉을 시간이 없잖아. 너무 흔들. 짝찝. 너무 힐들. 짝찝. 너무 피곤. 짝찝. 하고 쓰러지면 그때 잡아요. 아니 믿기 어렵겠지만 진참입니다. 진짜야! 진짜로. 그래서 참새가 멸종했어. 거의 멸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메뚜기 떼가 찬 거랍니다. 진짜 이따가 보겠지만 메뚜기 떼가 찬 저로서 노무사가 다 망해요. 뒤늦게 아! 이건 아니라 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바꾼 거지. 참새 대신에 바퀴벌레로. 당장 그 2년 안에 참새가 다 죽었거든. 그럼 병충해를 잡을 만한 새가 없잖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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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같은 사회지국가인 소련한테 도움을 청해요. 야, 소련! 도와달라 해. 참새 좀 보내달라 해. 그래서 참새를 몇십만 마리를 또 소련이 구해서 갖다 줍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쨍쨍쨍쨍쨍쨍 얘를 힘들게 해서 잡아 죽였잖아. 근데 그들한테 소련이 참새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소련도 어떻게든 간에 참새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몇십만 마리를. 사회지위가 사회지위였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참새가 멸종할 뻔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토법고로라고 하는데 대학진운동 도중에 철강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 이제 작은 용광로예요.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송나라시기 때 석탄을 먼저 썼어요. 서양보다 훨씬 앞섰던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석탄을 썼습니다. 그때 중국이 조금만 뭔가 기술이 발전하거나 조금만 때가 잘 만났으면 중국이 아마 산업혁명에 일어났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거든. 자궁 용광로가 있었거든. 이게 사람이잖아. 이 정도. 사람 한 3, 4명 서 있는 이 정도 용광로를 마을마다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을마다 만들어서 농민들이 직접 강, 철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60만 개가 만들어졌대요. 한 해에만. 중요한 건 철강을 생산해야 되는데 철강을 생산하려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있겠니? 여기에? 없잖아. 야, 철 어떻게 하지? 또 사회주의의 또 폐단이죠. 중앙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마오조동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지방에서 이걸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 뭐라도 넣어봐. 뭐 없어? 야, 저기 홈이랑 낫 갖고 와봐. 홈이랑 낫을 넣어요. 그리고 농입니다. 자,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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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갖고 와. 어, 야, 야, 야. 경호기 같은 거 이따 갖고 와봐. 어, 야, 야. 좋은 거 있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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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농기계 갖고 와봐. 다 때려 넣어. 세부치를 다 넣어. 녹여. 그리고 뭘 만든다? 낫을 만들어요. 어? 농기계를 녹여서 낫을 만든다?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리고 그게 불순물이 엄청 들어갔는데 그게 강도가 되겠냐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뻘짓입니다. 이건 뻘짓이 맞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뻘짓이잖아. 이렇게 해서 60만 개 생산하면 뭐합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자, 대학진운동이 5년 동안 있었어요. 이걸 2차 경제개발 오기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1959년부터 61년까지 약 3년간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대기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요? 참새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병충해가 엄청났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정부의 공식 발표만 2,158명이 사망했대요. 왜? 비자연적인 원인으로. 무슨 얘기야? 굶어죽었다는 소리야.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 말고 비자연적인 사망자가 2,158만 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이건 중국 공식 발표입니다. 그거 말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통 2,000만에서 4,200만 명까지로 추상합니다. 아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이 희대의 뻘짓 이거를 대학진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진운동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중국이 다시 뭔가 대만을 쳐들어가거나 뭘 하기에는 지금 국내적인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지 지금. 그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또 그런 데입니다. 또다시 중국이 중국합니다. 방금 봤던 대학진운동도 중국이 중국했잖아요. 1962년. 이번에는 중국이 어떤 중국을 했을까? 인도와 중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어 Mission Highlights 현재 여기 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ушки나 중국 Türkiye i 중국이 중국의 친구 til기란 diz 중국 인을 중국 비 숨 중국